인사중 치킨 치킨 나 잘라줄게 맛있어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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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마이크 휴가도 마이너스 주문한 식사 소중한 소중한 마이크 마이너스 하늘의 도료 소중한 마이너스 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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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료 참먹는거 지금 참먹는거라고 일하다가 점심전에 배고플 때 조금 먹는거 보고 참먹는거라 그래 그리고 일하다가 이제 그때 또 배고프면 점심 먹는거에요 그리고 일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또 배고프면 점심 먹는거에요 이거 잘먹었어 특수향에 다진마늘과 여러분들의 ל-cooks와 과일을 자르기 1개으로 만들어주세요. 앞두기 9ct. 다진마늘 1T. 대파 1T와 가루 1T. 설탕을 넣어주세요. 멸치 30g. seieet 10g. 대파 2T. 잘라서 먹어 계란 좋아하지 계란 후라이 이렇게 잘라서 먹어 잘라줄게 쟤네가 잘라 먹을거야 밥이 맛있다 맨밥 먹어도 맛있네 찌개 여기다 조금 줄까? 응? 두부랑 응 하지 마 넷 애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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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함 맛있지? 응 더 넣어줘? 응 죽으랑 차절배기 맛있어 어때? 맛있어 홍합 맛있어 으응 너무 맛있어 이거 안 짚어진데? 된장찌개 맛있지? 응 할머니도 멸치 좋아해? 응? 할머니도 멸치 좋아해? 응 좋아해 나도 멸치 좋아하는데 고마워? 응 할머니도 멸치 좋아한다고 했다 응 지윤이 멸치 많이 먹어 된장 비빔밥 고마워 어떻게 똑바로 안 잘라지냐? 삐딱하게 잘라줬어 어떠지? 괜찮네 할머니는 껍질째 먹을 거야 응 요즘 참위는 이렇게 달고 맛있지? 참위 달고 응 수박 먹고 싶다 다음에 우리 수박 먹을까? 주말에 밭에 가면은 수박 먹을까? 응 응 할머니는 어렸을 때 수박 아니 참위 엄청 먹고 잘했다 엄청 많이 먹었어 할머니가 참위를 많이 심어가지고 고마워 세윤이 주말마다 가서 이제 할머니네 밭에 와서 일할 거야 그래? 응 재밌어? 응 다른데 놀러 가는 거보다 재밌어? 다음에 와서는 응 그러면 풀도 뽑아 응 다전에 풀 뽑아 응 그러면 할머니가 세윤이 풍쌍을 줘야 되겠다 풍쌍이 뭔지 알아? 돈 주는 거야 돈 주는 거야 세윤이가 일을 잘하면은 할머니가 용돈을 많이 주고 일을 못하면 조금 주고 오늘 잘했어 잘했어 오늘? 조금 잘했어 헐 헐 헐 헐 헐 감사합니다.